자 그러면서 우리 부호사님 신청곡 나는 행복한 사람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 서서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하는 거를 아 그럴까요? 사장님도 오늘 같이 저희랑 아 예 아 기타를 쳐야 되는데 아 기타 한번 놓고 우리 앞으로 나와가지고 오늘은 또 저희 세 사람이 서니까는 훨씬 더 좋네요 아 법당 좋다 법당 여러분들 우리 공덕주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니까 또 기쁘고 자 우리 그 구호를 하면서 마쳐야 되겠죠 오늘은 사장님도 같이 하시죠 그렇죠 마지막 구호 아셨죠? 연이 와 이거 아시죠? 자 나와 당신의 연꽃같은 인생 연이 와 하하하하 자 끝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날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질대도 그대 사랑하는 날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떠나갈 때도 어디든 창가에 앉아 어디든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두가 부러울까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나 드리리리라 2절 우리 사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이진희 씨 같이 앞장으로 가세요 아셨죠? 자 어둠 어디 창가에 앉아 창밖이 오다가 그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두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아, 디디디맨 이 세상에 그두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행복하니까 아, 디디디맨 아, 디디디맨 이준